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완전히 바뀐 거의 궁극의 뉴런이거든요. 자, 관련해 오리엔테이션 가볍게 진행해드릴 건데 자,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 이것저것 다 찝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항상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0을 얘기하면 그냥 흘려듣지 절대로 일단 집중해서 듣지를 않아요. 그치? 뭐 수업도 마찬가지야. 100을 열심히 일단 얘기해봤자 어차피 일단 30을 듣고 15만을 일단 흡수하고 또다시 일단 뭐 하고 싶은 걸 할 거 일단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포인트 잡아서 일단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자, 우리 가볍게 출발부터 끝까지 집중 좀 해주시고 자, 천천히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뉴런은 완전히 바뀐 상태가 될 거고 제가 지금 촬영하다가 이 OT를 찍고 있는데 자, 수학일 완전히 바뀌었고요. 수학2 너무 많이 바뀌었고 확률 통계는 거의 급변하고요. 자, 마지막 미적분도 자, 이것도 이제 교육과정상 자, 올해가 일단 마지막일 거 같아. 제가 아주 열심히 일단은 꾸덕꾸덕 잘 찍고 있어. 자, 그러면 자, 개강부터 일단 시작 한번 해보자. 자, 제가 일단 정확하게 지금 날짜가 어, 또 기억이 나요. 잠깐만, 자,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오늘 며칠이냐면 12월 7일이거든? 자, 현재는 12월 7일이야. 자, 2024년 12월 7일이고 오늘 토요일이에요. 아, 제가 오늘 이제 촬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혼미한 상태인데 어쨌거나 뭐 이제 나름 구성지가 말씀드릴 거고 자, 조금 있으면 자꾸 이제 설명회를 하거든요. 자, 이것도 뭐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21일하고 22일하고 23일하고 24일에서 어쨌거나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내가 지금 순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제 틀려도 일단 봐주시고 자, 이때 21일 날 제가 부산에서 설명회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대구 갔다가 광주 갔다가 맞나요? 순서가 맞는 거 같은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에 일단 서울이야. 자, 여러분 설명회 때 제가 또 이것저것 구성지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쨌거나 일단 다 같이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뭐 그냥 이제 저를 실제로 본다. 나의 하체를 보러 온다. 뭐 맨날 이제 상체만 둥둥 떠 있으니까 이제 궁금하지만 뭐 어쨌거나 그럴 상관없이 자, 의미 있는 시간 보내야 되니까 제가 좀 구성지게 말씀드릴 거고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지금 제 계획은 그 주부터 설명이 끝나고 나서 나는 이제 계획을 이렇게 세고 있거든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 순서대로 과목별로 제가 쭉 다 업로드해서 어쨌거나 얘가 1주 차예요. 자, 그리고 유러는 모든 과목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자, 뭐 이제 학생들이 뭐 이게 양이 많다 적다 이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일단 갈 거니까 12주를 제가 펼쳐서 진행할 거야. 자, 첫 번째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저는 인강 런칭한 첫 해에도 어떤 것도 늦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뭘 늦은 적이 없어. 살면서 뭘 늦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뭐 숙제를 내야 돼? 숙제를 늦었어. 과제가 늦었어? 내 인생에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뭐를 끝나야 되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만 일단 집중을 해요. 잠을 안 자요. 일단 뭐가 끝나야 되면 그게 일단 끝나야 돼. 숙제나 과제는 아, 그걸 왜 기한 내 못해? 난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조별과제 이런 거 하면 속 터져요. 그게 내가 수학과를 했거든. 우린 조별과제가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상체만 있으면 돼. 근데 어쨌거나 그럴 상관없이 저는 뭘 하면서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고 제가 일단 인턴 강의 시작한 게 뭐 또 말이 길어지면 오늘도 입이 터진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14년이거든?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내가 10월 3일 날 계약을 했어.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 근데 이게 나도 약간 좀 쫄보라서 일단 무섭잖아. 아, 시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내가 그날 아무튼 이제 뭐 현장도 그때 막 이제 내 기억이 마지막 연대 수시였나 해가지고 약간 뭐 혼란스럽고 일단 뭐 주말이 좀 비었어. 보통 이제 이때 파이널이니까 내가 어디 가지는 못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약간 이제 집에 운전을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이제 걸어다니돼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일단 집에 갔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잠을 못 자겠네. 그래 내 기억이 나. 그래 어딜 갔냐는 갑자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집에 가고 이제 막 아무튼 도착한 3시 정도 되더라고. 내가 지금 자면 아, 이게 잠이 안 올 거 같아. 잠을 못 잘 거 같아. 그래 잠을 안 자기로 했어. 잠을 안 자기로 하고 그 다음 홍콩에 갔어요. 왜냐면 이제 뭐 가깝고 짧고 내가 그날 이제 또 유나이스테이트를 갈 수는 없잖아. 유나이스테이트 가기엔 좀 멀어요. 유나이스테이트는 뭐 바쁠 때는 뭐 이제 그땐 젊어가지고 미쳐지 뭐 2박 3일 갔다고 막 이제 뭐 아시아나 타고 갔다가 대한민국 타고 돌아오고 막 계절 아무튼 뭐 그래 상관없이 짧게 홍콩에 가기로 했어. 근데 뭐 이때만 해도 홍콩이 이제 사정이 좋아가지고 뭐 친구들도 많았고 그냥 이제 뭐 가면 이제 즐거워. 약간 이제 홍콩 이런 느낌이거든? 차이나 느낌도 좀 있고 약간 그 UK 느낌도 있고 약간 이제 좀 특이해. 그때만에 좋았어. 근데 최근에 가면 별로다. 근데 어쨌거나 그 상관없이 가서 이제 생각 정리한 거야. 일단 이제 쭉 메모지에 쓰기로 했지.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단 현장 가기는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 이거 맞춰서 일단 촬영해야 되면 일단 방법은 그렇다고 잠을 줄이면 이게 어차피 우리 직업은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잠이 줄어들면 이게 말이 씹혀서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야. 잠은 또 자야 돼. 근데 어쨌건 할 일이 산떠미야. 근데 약간 저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 할 일이 많고 산떠면 아 당연히 나도 하기 싫지. 매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 지금 하고 싶은 한 거 아니에요. 계약이 돼 있으니까 나온 거야. 근데 뭐 그런 의무감이 있어야지 어쨌거나 하는 거잖아. 근데 아무튼 해가지고 할 걸 정리해보니까 결론은 졸라 많다. 아 졸라 많아. 진짜 미쳐요. 근데 약간 거기서 도파민이 확 하고 터지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는데 살면서 뭘 단 한 번 늦어본 적이 없어. 늦는다고? 늦는 건 내 인생에는 없어요. 그 죽어요. 나는 진짜 미쳐요. 나는 그 늦는 게 그냥 뛰어내릴 거야. 절대 늦은 적이 없어.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정대로 2024년 12월 말에 1주차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12주 동안 단 한 번도 차질 없이 여러분 학습하는데 저는 방해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내가 더 빨리 갈 거거든. 분명히 또 이럴 거야. 과목마다 약간 좀 분량이 다르잖아? 어떤 과목은 3주차 가서 약간 쉬어갈 수도 있고 쉬어간다는 게 강의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짧을 수도 있어. 짧으면 어? 즐겁네. 그냥 들으면 돼. 또 많으면 또 많다고 지랄. 적으면 적다고 지랄. A라도 지랄. B라도 지랄. C라도 개지랄.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나름 주제별로 잘 펼쳐서 띔별로 뭐 진도표 일단 드릴 거니까 띔 1번부터 취업해서 끝까지 12주 동안 빠짐없이 계속해서 제가 업로드를 진행할 거니 자 초반에는 어차피 모든 건 다 초반에는 일단 뭐 괜찮아요. 나중에 중반부에 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자 그냥 12주 완주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해가 바뀌고 구정도 지나고 난리도 아니죠. 3월달 모유사 그 주에 모유사 치르기 전에 완벽하게 다 끝나 있을 거니까 그냥 목표를 이렇게 삼자. 12주 동안 그냥 완벽하게 다 해내자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정 분야 업로드를 하는데 뭐 제가 지금까지 촬영한 게 꽤나 양이 되거든요. 뭐 보니까 뭐 240분짜리도 있고 140분짜리도 있고 180분짜리도 있는데 어차피 그 양은 이제 스스로 일단 컨트롤 하면서 잘 펼쳐나가시면 되니까 그날 올라온 강의를 그날 다 들어야 되겠다. 이런 압박도 일단은 버리셔야 되고 강의를 듣기 전에 당연히 교재를 먼저 읽어보시면서 자 나름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일까 생각해보시고 교재가 너무 잘 써져 있어요. 우리 교재 또다시 퍼펙트합니다. 이거 완벽한 교재야. 전 이거 이상 쓰일 수가 없어요. 지필 활동 멈추고 싶어요. 더 이상 일단 할 수가 없어. 자 잘 읽어보시고 문제 풀고 수업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떤 식으로 정리해 주실지 고민해보시면서 어쨌거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나서 이제 홍콩에서 돌아왔어. 오래 있지도 못했어. 1박 2일인가? 아무튼 가가지고 이제 뭐 숨만 좀 쉬다가 친구들한테 뭐 내가 이런 걸 하기로 했어 해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나서 이제 런칭이잖아. 런칭을 내가 이제 11월 뭐 이제 어땠쯤 한 것 같아. 아 근데 그때만 해도 웃기지도 않았어요. 뭐 이제 뭐 해가지고 그때는 뭐 나왔던 얘기가 뭐 내가 대학을 나왔네 안 나왔네. 얘들아 대학교 정확하게 입학한 거 맞고요. 신입학한 거 맞고요. 신입학이지 신입학. 프레시맨으로 들어간 거 맞고 그리고 나올 때도 정확하게 조기적으로 볼 땐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 야 내가 대치동에서 강의를 그래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럼 내가 스쳐가는 사람들 중에서 나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들 있겠어? 아니지. 다 있지. 이미 다 검증이 끝났는데 뭐 지금도 뭐 대학을 내가 대학을 나왔네. 난 지금 기억도 안 나. 너무 오래됐어. 나를 그게 현우신이야. 대한민국 영타강사야. 지금 내가 어디 나왔던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졸업했다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프레시맨으로 입학했다는 거. 근데 어차피 뭐 믿질 않겠지. 뭐 인증해봤자 아 뭐 이거는 뭐 졸업장까지 인증. 그리고 학원 강사 등록하려면 졸업장 공증까지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 당연히 졸업을 했고 정상적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없을 거고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뭐 잘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편집 좀 잠깐 드릴게. 교육부 장관님 따님하고 저는 동기예요. 그치. 뭐 친한 친구는 아니야. 그냥 이제 뭐 어쿠인턴스 정도 되지.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닌데 아니 그러면 내가 이제 미친 사람도 아니고 안 나온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서 그럼 내가 그 학교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을 수가 있겠어? 아무튼 이제 나왔다는 거니까 뭐 이제 편집하려면 이건 하시고 어쨌거나 자 저는 이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매주 일정 분량이 딱 올라갈 거니까 어쨌거나 이 정도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에서 제가 순차적으로 계획표 드릴 거니까 아 또 뭐 어떤 게 먼저 올라오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불신이 있나 봐.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항상 이제 뭐 내가 다른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뭐 비교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대부분 이제 커리큘럼 영상들 뭐 커리큘럼 짜는 거 보면 용두삼이잖아. 앞에 우악 하다가 이제 결국에 중간에 끈도 문제지. 애들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너네들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주변이 열등하면 내가 더 빛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도 있지 않나. 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할 거고 자 어쨌든 스트리 광회를 제가 열심히 찍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어떤 계획도 마찬가지. 정말 단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학습을 하는데 뭐 이제 교재를 받아놓고 기다린다. 교재가 안 온다. 교재는 당연히 12월 말에 일단 배송이 될 거고 어차피 너네 수업 듣기 전에 당연히 일단 배송이 될 거니까 자 미리 사면 그러니까 First Come First Serve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자 내가 지금 12월 7일이고 예판을 12월 9일 날 하려고 일단 예정 중인데 나 원래 조금 더 뒤에 하고 싶었거든. 어쩌고 기다리는 기간 길어지니까. 근데 뭐 회사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또 제가 또 말을 드려드리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어쨌거나 우리는 절대 늦지 않게 12월 말에 개강해서 3월 중순에 끝이 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특징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이제 목차를 일단 설명 한번 드렸어요. 커리큘럼 영상에서 자 결론적으로 첫 번째 띔별로 나눠져 있으면서 주제별로 아주 꼼꼼하게 나눠져 있고 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자 얘는 너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틀딱 기출 위주로 제가 그래도 나름 구성을 한 이유가 요즘에 시험 나오는 기조를 보면 예전에 났던 그 기출 문제를 살짝 답습하고 기억에 습착하는 느낌이 있어. 출제위원들이 좀 바뀌신 것 같아. 그래서 그 기준을 다시 잡으시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자 애들 입장에서는 기본 개념을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건 뭐 시발점에서 일단 다 설명드리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출제되었던 나름의 실전 개념이 있을 거야. 이거 모르면 요즘 시험은 또 못 봅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돌발적인 얘기들이 있거든 자 돌발 문제 뭐 한번 얘기했지 스미마센 스미마센 다이조보 약간 그런 식이야. 그래서 어찌거나 너네가 할 일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전히 애들은 불쌍하기만 한데 자 이건 뭐 이제 사실 그 수업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애들은 항상 불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왜? 아니 나야 이제 수학만 하지만 너네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영어도 해야 돼. 국어도 해야 돼. 뭐 탐구도 해야 돼. 뭐 이제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 수시도 써야 돼. 자기소개도 또 해야 돼. 뭐 아무튼 난리도 아닐 거잖아. 애들은 당연히 일단 할 게 많은데 수학 같은 경우는 할 게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 싶어 자 기본 개념 더 보셔야 되고 실전 개념 더 챙겨야 돼. 왜 이것도 섞여서 계속 나와. 안 낸다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킬러 문제. 너네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봐. 이번에 이제 수능에 미적분 기준으로 나왔던 28번에 30번은 그냥 100% 킬러 문제예요. 그렇잖아. 근데 그것 가지고 이제 자꾸 뭐 이제 안 냈다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어. 그럼 말 바꿔서 변별량 문제면 그게 이제 뭐가 바뀐 건가? 그러니까 아무튼 해가지고 애들은 할 게 늘어났다. 자 그리고 강의랑 교제의 통일성을 위해서 주제별 강의를 제가 자 주제 1번 쭉 설명하고 주제 2번 설명하고 뭐 중간에 문제 풀고 그런 거 있겠으나 인덱스까지 달아줄 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책을 주면 지금 뭐 거의 수학 2는 400페이지거든요. 책을 읽을 생각 안 해. 아 그냥 두껍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계속 일단 이제 배고 처자고 있어. 아주 그냥 모서리를 일단 혼나야 돼. 근데 어쨌거나 자 여러분 이제 학습에 용이하게 내가 뭐 설명하고 이제 못 다루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 왜 그럴까? 책을 안 읽어봐서 그렇지. 책을 읽고 수업을 들으면 그것만큼 일단 잘 되는 게 어딨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일단 봅시다. 실전 개념을 정확히 일단 파악하기 위해서 자 밑을 지어서 제가 또다시 일단 점검을 해드릴 거고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옛날 교출문제 베이스로 뭔가 발전시키다 하면 이런 일이 당연히 일단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문제를 제가 좀 다채롭게 일단 구성이 나서 문제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매우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건 어차피 수능시험과 동일하니까 제가 다채롭게 해석을 해드릴 거고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솔루션 1,2,3이 있는 경우도 1,2,3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다채롭게 보여드릴 거니까 어쨌거나 우리의 목표는 그래도 유란을 듣기 시작했으면 1등급 이상은 당연히 맞아야 되죠. 그리고 목표로 제가 수업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그 정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교재가 제일 궁금할 거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항상 매년 내가 십몇 년 동안 이 지랄하는 걸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교재 색깔만 나오면 아 뭐 이 색깔은 어떻네 저는 네가 만들어 그러면 네가 해 자 우리의 최선의 칼라를 올해 일단 칼라로 뽑았어요 자 그리고 수학 1과 수학 2랑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는 교재가 완전히 총체적으로 다 변하고 구성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자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2026 뉴런으로는요 절대로 2026 뉴런을 들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고약한 심보지 예전 책 있으니 예전 책을 새로운 강의만 들으면 뭐 되지 않을 거야 싱크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을 거야 그럼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나 선택지를 주잖아 2026 뉴런 강의 안 내릴 거야 그냥 그거 보시면 보세요 이륙 강의는 또다시 일단 나올 거니까 내란 때 둘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 자 기한은 어쩔 수 없이 그냥 2023 버전 그대로 제가 재탕해서 갈 거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을 안 할 거 같아 근데 또 걱정되는 거 올해 일단 미적분 시험 보고 나서 약간 이쪽에서 일로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이쪽에서 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친구도 분명 있을 건데 그럼 본인의 일단 이주니까 나까지 일단 뭐 이제 너의 일단 그 이주에 참여하게 만들 필요는 전혀 없을 거 같아 자 어쨌거나 저 확인 한번 합시다 각 과목별로 교재 목차 띔 주제별로 일단 제가 구성을 해놨고 교과서에 충실하면서도 굉장히 실전적으로 서술해놨고 자 그럼 너네 보면 알겠지만 원래 이제 수학 강의에서 대부분 이제 그 뭐 교재나 뭐 강좌 이름 보면 수능 또는 뭐 수학 이게 안 들어간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두 글자로 일단 종결 중의 뉴런이잖아 그 다음 또 두 글자가 또 뭐야 드릴이지 심심해서 킬링캠은 네 글자 노벨 두 글자 시발점 세 글자 해가지고 어쨌거나 일단 가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뭐 커리큘럼 자른 거 보면 내가 대세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껴요 전 나왔을 때부터 대세였어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장명 하는데 뉴런만큼 임팩트인 장명이 없지 아무튼 다 열심히 해놨으니까 잘 보시라는 소리고 어떤 걸 따라해도 제일 큰 틀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문제는 대부분 평가원 시험 문제도 쓰고 교육청 시험 문제도 쓰고 사관학교도 쓰고 때에 따라서 경찰대로 쓴다는 걸 일단 생각하시면서 이번 뉴런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말 이제 그 개정 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작한 거니까 자 교재를 보면 제가 진짜 연구를 많이 하고 정상을 많이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아주 깔끔하게 잘 써놨어요 아주 우진이 대단해 진짜 열심히 살았어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만들어놨으니까 자 교재 색깔은 이렇다 생명들이 있어 무슨 색인 거야 알아서 보세요 그치 알아서 보시고 자 그 다음 골단 봅시다 자 뉴런이 있다면 또 이거에 걸맞는 시냅스가 있죠 이런 너무 잘 지었어요 뭐 내가 소포체 이렇게 일단 지을 수는 없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시냅스는 나는 이제 애들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꾸 이걸 달래 입문 엔젤을 달래 쥐럴들 한다 내가 진짜 이거 듣고 있으면 기가 차요 도대체 입문 엔젤은 무엇인가 아니 잘 봐봐 9번하고 10번하고 11번하고 12번을 풀려고 엔젤을 풀어야 돼? 무슨 도라이 같은 발상이야? 너네 잘 생각해봐 시험장에서 객관식 기준을 일단 잠깐 볼게 이건 진짜 도라이 같은 발상이야 8번하고 9번하고 10번하고 11번하고 12번을 못 푼다는 것은 뭐 12번 때마다 좀 다르니까 11번까지 하자 이거를 대비하려고 입문 엔젤을 풀다고? 이건 되게 무스발상이야? 아 그럼 뭐 조금 더 와가지고 뭐 이제 18번? 18번은? 아 됐어요 19번? 20번 뭐 이 정도 풀려고 21번 조금 어려우니까 어쨌거나 이제 이런 거 풀려고 입문 엔제가 필요하다고? 나는 도대체 이거는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너네가 그토록 원하는 입문 엔제랑 비슷한 거는 시냅스에요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책이 있는데 자꾸 뭘 해달래 근데 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내가 이제 그 수학 강의하면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 입문 엔제랑 시바 이거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야 하프 모의고사? 대학 절반만 갈래? 아니 시험장 가면 전체를 풀어야지 절반을 풀면 어떡하냐 이거 말도 안 돼 야 이게 필요했으면 제가 이미 냈겠죠 근데 또 이런 모의고사도 있더라고 어려운 문제 다 빼놨어요 그럼 그거 왜 만드는 거야? 아니 그치 않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너네가 그토록 원하는 입문 엔제의 성격과 비슷한 게 뉴런이고 이미 뉴런을 8번 9번 10번 11번 레벨을 벗어났어요 그치 않아? 그럼 약간 역해가는 느낌인거든? 아니 뭔가 발전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탁 연결하기 좋은 게 드릴인데 드릴을 풀면서도 어렵다거나 이유가 있지 당연히 기추문제 정확하게 안 봤을걸 뉴런 정확하게 소화를 못했으니까 또 풀면서 아 또 현우진스러운 문제가 있네 아 나스러운 게 어디 있고 니스러운 게 어디냐 아 니스러운 건 없지 너는 뭐도 아닌데 아 그냥 이제 하세요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쨌거나 자 제가 이 띔과 주제별로 링크를 잘 맞춰 싱크를 잘 맞춰서 이제 교재를 구성해놨으니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개성비 개성비가 좋은 책이 시냅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정확하게 흡수하면 되고 복습료가 그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치 않아? 자 그리고 얘는 당연히 해설 강의는 없고 해설지는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뉴런 관련해서 자꾸 해설지를 할래 강의 교재인데 왜 해설지를 쓰냐 그거 뭐 필기해달래 니가 하세요 나는 필기한 거 다 갖고 있어 나 맨날 이제 칠판하는 거 다 찍어놨거든 그걸 나 이제 맨날 이제 나도 일단 수업 준비해서 필기할 거 아니야 그걸 나는 이제 있어 근데 그걸 내가 너한테 왜 해주냐 이제 수업 들으면 다 나오는 거래 그 필기 노트 이쁜가에 집착하고 니가 써봐야지 정리가 돼 남들이 정리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대니까 수업을 잘 듣고 니가 정리해야 돼 어쨌거나 이제 할 말이 많으나 자 갈 길이 머니까 요정들한테 말씀드리고 부교재로서는 아주 멋진 시냅스가 있고 너네가 그토록 열망하는 인문엔재가 시냅스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좋고 유란까지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매번 유란은 있는데 시냅스는 할까요 말까요 결론 너의 선택이야 근데 나라면 하겠어 아니 가장 잘 준비가 돼 있고 가장 검증이 잘 돼 있으며 뭔가 도박하는 느낌의 아닌 강사한테 일단은 당연히 일단은 이거 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아 그렇잖아 뭐 스스로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 걸 다 봅시다 또 걱정해서 한 마리 더 해드릴게요 자 이제 뭐 채점 결과 발표되고 뭐 1컷도 나오고 뭐 등대해서 나왔으나 제가 이제 수능 시험만 딱 기준을 잡아서 일단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커리큘럼 영상 하면서도 이런 말씀 필요해서 에브연이 다 유란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성적은 정규 용포야 잘 봐봐 전체 수험생이 이 정도 있다고 치자 정규 용포 오르니 Z가 여기야 얘네가 평균이지 나는 기본적 이 생각하거든 이번에 커트라인이 쭉 나온 거 보니까 4등급 이하는 내 기준은 똑같은 거 같아 4는 그냥 그렇다고 치자 5,6,7,8,9는 그냥 같은 집단이고 5,6,7,8 약간 이 느낌 아니야? 근데 4도 이해가 안 가는 게 3점짜리 다 맞추고 4점짜리 찔끔찔끔 몇 개만 침 4야 그거를 못해 그거를 못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너는 무슨 삶을 살길래? 아니 하려면 하고 말려면 봐라 공부가 길이 아닐 수도 있어 너는 근데 대학은 또 잘 가고 싶지 왜 타이틀 중요하니까 약간 이제 그 대학 나오는 게 요즘에 이제 뭐 직접 뭘 배운다기 보다는 그냥 약간 이제 본인의 스테이러스를 높이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있잖아? 그치? 그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봐라 아 기분 좋게 좋은 대학 다니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수학사는 어질어질해? 시발점만 해도 2는 나오겠다 진짜 거기서 잘 찍으면 1 나오겠다 싶더라 어쨌건 생각하시고 누구나 뉴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기준 이렇게 일단 잡을게요 자 수학원과 수학테르는 공통은 1번부터 19번까지 25분 내 해결 가능하면서 또 이런 거 또 사람 또 찍자 이제 사람 또 야마고치 돌게 하지 마세요 뭐 저는 이제 뭐 하나 15번 하나 틀려 그건 이제 네가 유연하게 생각해 15번은 왜 틀렸을까? 뭐 이제 잘못 풀었을 수도 있고 그냥 모를 수도 있고 그 정도 되면 그냥 뉴런 가도 돼 근데 이제 딱 느낌이 오잖아? 25분 내 해결이 안 되고 약간 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일단은 개수 일단 문제만 읽고 있어 그럼 너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니까 너는 무조건 개정으로 하세요 이것도 예전 시발점 쓰지 말고 개정으로 해 최근 내용까지 다 넣어놨어요 개정 시발점 대수랑 미적분 1로 하는데 과목 이름만 바꾸지 완전히 지금 현재 수학 1과 대수가 똑같고 수학 수랑 미적분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뉴런 하면서 그리고 수분감 문제 풀고 기충제 정리하고 아 이제 요런 단에서 이런 경향이 나오는구나 일단 스스로 일단 파악하면 너무나 일단 잘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이제 그대로 일단 가시고 자 그리고 확률 통계 어 뭐 정확한 지표가 안 될 수도 있으나 그냥 내 기준 봤을 때 23번 또 30번까지 10분 내 해결 가능하고 자 문제별로 모든 풀이 깔끔하게 설명 가능하면 자 그냥 확률 통계 뉴런으로 가세요 요번에 확률 통계가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확률 통계도 약간 이런 식이야 확률 통계를 선택한다는 것은 뭐 이제 본인의 뭐 이제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겠으나 대부분 확통직원은 공부를 잘 안해요 공부를 많이 안해 그래서 수능시험 요번에 역대 쉬었지 근데 내년 수능도 쉬울까? 그건 진짜 몰라요 근데 6월달 9월달 수능해가지고 너무 일단 난이도가 급변해서 어쨌거나 요번 수능시험지 기준 이게 되면 이걸 하시는 게 맞아 근데 이게 안 되고 특히나 27번에 풀기가 어렵거나 시 이게 뭐지 싶으면 자 개정 시발점 확률과 통계는 곧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유럽 먼저 릴리즈 하고요 제가 1월에 낼 건데 아 그럼 또 늦지 않나요? 아 그럼 늦었으면 미리 공부를 했겠다 지금 너는 12월 말에 내고 내가 1월 초는 1월 주내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이거 전에 다른 거 먼저 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수학을 왜 한 과목을 생각해? 이거는 그냥 독립적인 3과목이고 33점짜리가 3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 한 과목 생각할 게 아니야 자 그리고 미적분 23, 24, 25, 26, 3분의 를 풀 수 있다면 아 이건 선택지 없이 유럽 미적분 가시는데 27, 28, 29, 30 얘네가 문제거든요 얘는 미적분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고의수학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는 공통과목과 너무나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에 그래도 나는 해야 되고 선택을 했다라고 치면 약간 뭐 요즘에선 가성비가 너네가 그렇게 따지는 개성비가 좀 떨어지는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선택한 거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서는 자 유란 들어가시고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거의 종합적으로 일단 서술을 해놨거든 너무 돈 많이 될 거야 자 근데 나는 또 이제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 친구들마다 학습 3대 당했다는 다를 건데 고3이 되는데 아직 미적분을 시작을 안 했어요 내가 지금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생각 빨리 바꿔야 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 내가 추천드릴게 근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럼 시발점 하세요 시발점 미적분 예전 버전이지만 어차피 일단 내용 다 꽉꽉 채워서 담아놨으니까 이거부터 하는 게 맞다는 거 자 스스로 잘 선택하시고 선택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드리는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시냅스 챙겨서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분감 자 이것도 제가 누적시켜서 계속 일단 촬영을 해놓고 해설지까지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해설지를 어느 레벨까지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미 해설강에 충분히 일단은 제가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 참고용으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어쨌거나 일단 제가 다 깔려 맞춰서 이쁘게 일단 만들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올해 수능 시험지 풀어보면 더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들 그냥 찡찡대는 거 듣고 싶지 않거든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고의 수학이에요 이거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풍선은 누르면 다른 데가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예전도 마찬가지야 지금 개정된 과정에서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 있죠 당연히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되고 좀 깊게 공부하는 친구들 자 실제로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 공수 1과 공수 1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은 거를 느낄 거야 뭐 단원 중에서도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도형의 방식 집합 명제까지 일단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일단 공통수학 너네 일단 배웠던 고의 수학과 거의 똑같거든요 진짜 많은 거를 느낄 겁니다 자 재발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노베가 일단 우리 세 종류가 있잖아 자 도형 편이 있고요 기아 선택할 친구들 이거 안 하면 그냥 기아 시험 못 보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이 도형 같은 경우는 미적분한 친구들 반드시 보셔야 돼 이것도 풍선이 되니까 수업하면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어 뭔가 이제 그 도형 관리하는 급수 문제 삼각함수 도형 활용 문제 뭐 삼도극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 이제 안내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구조에서 도형이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 문제 풀면서 많이 말씀드렸고 자 모르면 손해다 도형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도형은 섞여있을 도형 그림만 없이 결국 도형 문제는 꽤나 많거든요 잘 해주시고 확통 신고들 어 저는 노베가 도형 편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수학의 시험 안 봐? 너희는 자꾸 뭘 자꾸 안 하려고 하면서 큰 결과만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하시고 자 그리고 노베 관련해서 고유 수학 있죠 자 이것도 가볍게 아예 일단 고유 수학 지식이 없는 친구도 있을 거고 배우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많은 거를 몰랐구나 하는 걸 또다시 일단 느끼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12월 7일이고 어쨌거나 개강까지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 허성세일 보내지 마세요 고유 수학 먼저 하세요 고유 수학은 그냥 이것도 추천할게 매일매일 조금씩 2, 30분씩 계산 연습하는 셈 치고 내용을 모르지 않으니까 부담스리지 않을 거거든 아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면 내가 뒤에 가서 또 다른 게 보이는구나 분명히 이럴 거야 이 고유 수학 하고 있으면 미적분 새롭게 보이고요 공통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진짜 너무 펀더멘탈하게 중요한 거야 기억 잘 해주시고 자 이 정도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어쨌거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절대 계획을 어기는 적이 없고요 강의는 완벽한 상태로 올라갈 거며 강의된 검수도 완벽하게 끝나서 일단 올라갈 거고 교재는 퍼펙트한 상태로 여러분한테 갈 거니까 소중하게 다뤄주시고 어쨌거나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서 제가 이렇게 힘을 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선택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6학년 유럽 날 교재 일단 내가 일단 다시 보면서도 감동하고 있거든 너무 책이 좋아 너무 책이 좋고 25랑은 또 다릅니다 그럼 또 애들 욕심은 아 너 마라탕은 뭐 나는 또 이제 또 애가 이제 또 쳐먹어야 되니까 일단 뭐 그건 그거고 뭐 이제 교재 또 다시 하는 거 약간 좀 웨이스트 아닌가 인생이 웨이스트 될 수도 있어 아 뭐 니 알아서 선택해 뭐 너의 문제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거고 자 열심히 하시고 자 수업에서 보고 뭐 설명해서 보는 친구도 있겠으나 자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볼 거고 자 이제 수업 준비를 좀 잘해서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밀리면 안 된다 이것저것 계속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어쨌거나 잘 배워서 우리 그 다음 단계 조금 있으면 드릴드2 나올 거고 드릴 또다시 일단 나올 건데 어쨌거나 펀더메탈을 가장 중요한 게 뉴런이기 때문에 자 뉴런 관련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가볍게 일단 해드린 거고 자 우리 수업에서 1주차부터 깔끔하게 확인 한번 해봅시다 1주차 2주탄